사랑과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사람중심 행복여주를 만들어가는 1200여 공직자 여러분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5월의 바쁜 영농추를 지나고 어느덧 주변의 논밭이 파랗게 변했으며 산에는 짙은 녹음이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들이 있어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여주시민과 공직자 여러분은 모두 잘 보내셨으리라 봅니다 먼저 감사와 축하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경기 퍼스트에서 남한강 문화예술교 조성사업이 본선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어 특별조정교금을 최소 60여억 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적극 노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개최가 불투명했던 도자기 축제를 대체하여 지난 5월 19일부터 30일까지 프리미엄 아울렛 1원에서 여주 도자기 세라믹 페어를 개최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신 도자기 업체 여러분과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세종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좀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여주시 공직사회 최초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점 여주시민 여러분께 사과드리며 앞으로 공직사회에 더 이상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수칙 준수 등 공무원 복무관리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6월에는 2021년도 제1차 정례회가 예정되어 있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니 전 공직자는 수감하는 데 있어 의원님들께 성신한 자세로 대하고 명확하고 진솔하게 답변하는 태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여주시는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 지난 4월 15일부터 여주실내체육관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를 설치하여 접종을 하고 있으며 현재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접종은 2차까지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60세 이상 74세 어른들이 접종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접종도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백신 접종을 위해 도와주시는 단체와 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백신 접종은 우리가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올 추석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하여 시민 모두가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최근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5월에 여주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행인 것은 여주시의 백신 접종률이 높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어 추 확진자 발생 추이는 지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백신 접종률이 높다고 하나 코로나19 변이 발생 등 아직은 안전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시민 여러분께 모두가 개인 방역 수칙과 마스크 착용에 철저히 기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직장 생활을 위해 인접 시군에서 출퇴근하시는 시민께서는 개인 방역 수칙에 더욱더 신경 쓰셔서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6월 호국 보은의 달임을 생각하시고 나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녀를 가슴에 담고 자분하게 보내는 6월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 Angel 최유한